이게 좀 지저분한 사건인데요. 일단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지난해 12월에 SNS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SNS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성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를 하는 등 같은 범행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여성에게 참 더러운 짓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년 동안 지켜봤다. 모르는 여성에게 저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에 본인 울산 자택에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여성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누나 이뻐요. 이렇게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그 이후에 스토킹을 계속했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영상통화로 본인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주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그리고 또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 이렇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계속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여성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느끼고 SNS 차단을 했겠죠. 그러면 다른 계정을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 요청을 반복해왔습니다. 또 뭐가 있었죠, 양 변호사님? 마찬가지로 다른 여성도 SNS를 통해서 연락처를 알게 됐고요. 그 여성에게도 연락을 영상통화로 합니다. 한 세 차례 정도 해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을 해요. 자기 몸을 노출하는 거죠. 교수님, 한 여성 모델이 어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한 걸 제가 봤었는데 이분이 인스타그램 약간 셀럽인가 봐요. 되게 좀 자신의 어떤 이런저런 육감적인 어떤 모습 같은 거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리고 그런다는데 다이렉트 메시지를 진짜 전 세계 남성들한테서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당신 멋지다, 예쁘다 이런 정도로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남성처럼 자기 몸의 일부를 찍어가지고 그걸 막 같은 동양인, 흑인, 백인 별의별 다 받아 봤다고 하면서 정말 기가 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셀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어떤 신체를 좀 이렇게 노출이 많은 것을 갖다 올리게 되면 그쪽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셀럽이라고 생각해서 자신을 좀 이렇게 어떤 광고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쪽에서는 뭐냐면 아,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뭔가를 전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어떤 성과 연관돼서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지금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SNS 상에서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좀 상담을 하면 그런 것을 올리는 것을 좀 자제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는 건 남성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그 이전에도 여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행동을 하니까 누가 거부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불만족한 그런 상태에서 자기 주위에서 닥치는 대로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화읍력 정세도 있고 또 노출읍력 정세도 있는 약간 이상 성범죄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다고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난 6월에도 공공장소에서 버스정류장 근처였는데요.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남성은 2016년도에도 동종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자 동종 전과가 있고 자 백 변호사님 그럼 이 남성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일단 지금 이 과거의 범죄들은 공연음란죄 대표적인 공연음란죄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스토킹에다가 아마 정보통신망의 총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범죄에 불안한 문자 같은 것을 계속 발송하는 이런 죄가 아닐까 싶은데 거의 비슷한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러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범죄는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위해나 이런 것들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 형량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으로 풀려나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행의 상습성 측면에서 이 사람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재판부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2016년에 동종범죄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짓을 해서 재판부 역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랬는데 징역 6개월. 그래서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요. 야, 이건 거의 6개월이면 감빵 체험 수준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까 백 변호사님은 어차피 이게 기본 형량 자체가 적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요. 그런데 이제 6개월보다,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보다 6개월 정도로 복역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회적인 어떤 관계는 다 끊깁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형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약하다라고만 절대 볼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실형까지 가게 된 배경에는 동종 범죄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범죄는 없었어요.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존의 집행유예는 좀 약했던 겁니다. 교수님, 일단 이 사람은 징역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치료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상 범죄, 성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글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던 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바로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은 단기간에 우리가 쉽게 한 4, 5개월 치료해가지고 완치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쉬운 그런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